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디지털 사진 노이즈 감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노이즈 감소 방법에 대해서는 구독자 호동왕자님의 요청이 있어 준비했음을 밝혀드립니다. 디지털 사진의 필연적 요소인 노이즈 발생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의 밝은 부분보다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서 강하게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적정 노출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야간 촬영이나 광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촬영된 이미지는 밝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생긴 노이즈를 포토샵을 통해 어느정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사진을 가지고 두가지 방법으로 해볼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는 야간에 라이트 페인팅을 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노이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노이즈가 많이 섞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확대를 한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본 레일을 한장 복사해 두겠습니다. 컨트롤 제의 하시구요.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필터, 노이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먼지와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경값을 1부터 조절해 보겠습니다. 반경값이 1일 때는 이 상태구요. 다음은 1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이즈는 많이 개선이 되었죠. 3 정도로 해주시구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제 부분에 함께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주제가 많이 뭉그러졌습니다. 이것을 전후 비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부분을 주목해 주시구요. 전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제 부분이 이렇게 노이즈가 사라진과 동시에 뭉개졌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레이어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이 주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창 하단에 가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좌측 툴바에 가셔서 전경색이 검정색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툴을 선택하시구요. 불투명도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툴을 통해서 이렇게 칠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주제 부분이 이렇게 되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다 칠을 해 주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한번 전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치구요. 이쪽 주제와 어두운 부분이 만나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제는 되살아났고 노이즈가 현격하게 감소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작업을 한 데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구요. 두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원상태로 만들어 주시구요. 역시 배경 이미지를 한 장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제시 하시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이어 마스크 대신에 좌측에 있는 툴바에서 개체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 볼텐데요. 이렇게 주제와 배경이 구분이 잘 되는 이미지에서는 이런 방법도 유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체 선택 도구를 통해서 주제 이미지를 선택을 해 줍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이즈를 감소시켜야 할 부분이 이 어두운 영역이기 때문에 주제와 뒷 배경을 반전시켜 줘야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 아이 하시구요.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필터, 노이즈, 그리고 먼지와 스크래치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경을 3으로 적용을 한 뒤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을 해제해 주시구요. 확대를 시킨 다음에 전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현장에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주제를 디테일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간편하게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이미지 중 우리가 원치 않는 신호인 노이즈 감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익혀서 촬영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생긴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작품 품질을 향상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